이 친구 면적이 좋아가지고 쏘는데 지금 뭉칠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이래그도 그니까 작으니까 코플들이 작으니까 진짜 살살 치셔야 돼요 촉촉할 것 같으면 꺼고 있거든요 어떡해 왜 이러지 바닥에다 뿌려봐 이제는 없는데 좀 좋은가 뒤에 조절을 해서 살짝 풀어서 끊겨봐야 바닥에다가 오케이 아까보다 좀 잘 알아서 어 쳤다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는 이러다가는 싸우야 엄마 될 것 같아 오빠 오 리핀을 넣는다 이 친구는 오늘의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